히켜! 나 아직 안 끝났는데... 니 사정이고 우리 쓸 거니까 꺼지라고 아직 안 끝났다고... 건방지 새끼가 어디서... 이 새끼들이 진짜 이거... 형은 상호간의 공중도덕과 예의, 그리고... 차례를 지킵시다. 담백칠 타임! ago 저 새끼 뭐야? 음식이 감방 동기인데, 이야기도 곧 왔답니다. 맛있다. 종목은? 그 턱헤 이라고 한데... 먼지가 얼마 안 돼서... 잘 모릅니다. 아리 input 주먹 쓴 애들 순수한 명이 좀 있지. 맑아? 똥인지 된장애인지 모를 정도로. 들어 와. 부르셨습니까?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켜봐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? 너 이 새끼? 왜? 안 얼굴이야? 이 새끼가 민자 신고한 그 새끼입니다. 어? 신고 정신 투철하신 분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네. 너 근데 용케도 잘 빠져나왔다? 일전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.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. 사실 제가 편의점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나이 속이고 술 담배 살아오는 이 미성년자 새끼들 때문에 여러 번 피를 봤었거든요. 합의금으로 월급 다 날리고. 그러다 보니까 나이 속이고 들어오는 이 기본도 안 된 놈들만 보면 뚜껑이 열려가지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